남친 예비군 간대요 어쩌라구요 군대 가는 것도 아니잖아 어쩌라구요 나보고 저도 예비군 다 갔어요 동원훈련 같은걸 가면 한 3일정도 하거든요 자긴 빨리 와야 돼 나 편지 쓸게 편지보다 먼저 돌아와요 편지보다 남자친구가 먼저 돌아온다고요 예비군이 뭔지 모르시는건가 송원에 달팽이 크림이랑 로카 디셔스 바리바리 들고 나도 다 했어 여러분 이거 궁금한거 같은데 조금 있다가 궁금해 할게요 아우 아우 아파 아우 아파 아우 아파 그 로카티? 로카티라고 합니까 로카 아미 코리아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 검정색 티셔츠 그게 나는 처음에 어린 남자들이 입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아 요새 보급이 저게 나오나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전역하고 입고 다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강한 친구 육군처럼 그게 보급이 나오는 활동복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되게 자주 보이는데 언젠가 보니까 여자애들이 입고 있는 거야 아 얘기를 들어봐 그래서 아 저게 사입는 거구나 근데 왜 살까 왜 살까 저걸 그거가 나라에서 주면 저는 입을 텐데 내가 딴줄 거는 게 아니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예뻐요? 편하고 편할 수 있겠지 착용감이 좋을 수 있겠지 내가 아는 밀리터리 룩은 야상이라던가 카모플라주가 들어가 있다던가 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나는 혼자 생각해요 저걸 저 친구들이 왜 살까 왜 입을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입는 옷들이 예쁜 옷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 거야 길에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 그 티셔츠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니까 육군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한국 육군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남학생들을 생각하면 곧 군대에 가게 될 건데 그걸 사 있는 게 참 재밌다고 생각해 그리고 여학생들은 군대를 안 갈 건데 저걸 사 있는 게 또 재밌다고 생각하고 난 좀 궁금해 이해를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저게 왜 이쁜 거지 왜 좋은 거지 휴가 때 만나서 얻게 된 케이스인 곰신도 많아요 아 그러면은 군대에서 나와요 그 보급품이에요 보급품이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카피를 한 거예요 아 좀 정리를 해보자 그러니까 아 군장점에서 사야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국방부에서 주는 게 아니고 군장점을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군인들도 막 멋 부리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각종 멋 아이템 군대 안에서 좀 이렇게 멋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많은 곳이에요 군장점이 계급장도 팔고 부대 마크도 팔고 모자도 팔고 뭐 이런 곳인데 군용 팬시샵 군용 아트박스 군대의 문방구 어 그런 거죠 아무튼간에 국방부에서 보급이 나오는 게 아니고 군장점에서 판다 그리고 로카티라는 거를 그러니까 찐이라는 게 없다는 거지 그냥 군장점에서 만든 거예요 그럴싸하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집단지성으로 정리해본 바 군대에서 주는 게 아니고 군장점에서 임의로 만든 옷인데 이거를 군인들이 한 벌 두 벌 사서 입다가 휴가를 나왔는데 그게 이제 문물이 퍼지는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이 로카티를 여자친구도 알게 되고 또 한번 빼사도 좀 입어보고 이러면서 실제로는 군장점에서 출발한 티셔츠가 홍대까지 나오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10대 친구들이 그걸 봐요 오 뭔가 나는 모르겠지만 멋있었나봐 그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고 싶었는데 10대 남자애들은 군대를 갈 수 없으니까 군장점 가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수요가 생겼어 근데 아주 그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야 군대를 갈 수 없는 10대 친구들이 군대 티를 입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군장점을 따라서 그걸 만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애들이 그걸 사기 시작했어요 근데 내 질문은 그거야 왜? 그게 왜 예뻐? 오 괜찮은데 가설이? 밀리터리 예능이 많잖아요 유튜브에도 그 UDT 뭐 특수부대 이런 분들이 많고 진짜 사나이 강철부대 밀리터리 예능이 또 나오고 밀리터리 인플루언서 밀리터리 유튜버들이 나오면서 약간 동경이 생긴 거다 말 되는 것 같아 그게 멋있어 보이게 된 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특수부대원들 뭐 이런 분들이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동경이 생겼을 것이다 그냥 군대 간 오빠 남친 형 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입은 거 아니었어요? 군대 간 오빠를 왜 자랑하죠? 오빠가 군대 간 걸 자랑해요? 오빠가 군대를 갑니다 기분이 어때요? 좋아요 이제 컴퓨터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거든요 안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오빠 닌텐도 단가마켓에 팔라고요? 아는 오빠 또 다른 의견 남성들이 약해 보인다 여성성이 강하다라는 요즘에 남성성이 좀 저하되고 있다라는 이런 인식에 반발해서 밀리터리 요소 중에 가장 쉬운 패션으로 우리가 아는 밀리터리 패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밀리터리 룩이 아니고 밀리터리야 너무 10대 친구들한테 그게 자랑 맞더라고요 신기하지만 그건 다 가는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뭐 진짜 요즘에 멋있게 나오는 UDT 뭐 이런 걸 간 것도 아니고 성인인 오빠 형을 안다 어깨 으쓱 이거예요 아 그런 거야 아 이거야 내가 산 건 아니고 아는 오빠가 줬어 근데 육군티야 그러니까 아는 오빠가 성인이란 얘기지 이거야 이거 맞아 남자애들은 강해 보이기 위해서 여자애들은 강한 오빠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입는 거야 그럴 거면 UDT UFC 이런 거 입지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그 티셔츠는 실제로 군대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은 군대라는 이미지를 말해주는 티셔츠고 이 티셔츠를 10대 친구들이 입는다는 거는 나는 성인 세상과 왕래가 있다 어른들이랑 왕래가 있고 어른 세계를 좀 알아 이렇게 된다고 이거 맞아요 근데 나한테 아직 그 해결되지 못한 질문이 남았는데 그래서 예쁘냐고 지금 정리한 요 이유들로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티셔츠가 뭐 크게 못났진 않았어 그냥 무난해 아니 솔직히 근데 그 티셔츠는 디자인이라고 말할 만한 게 없어요 나는 10대 친구들이 옷을 잘 입는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평소에 입는 옷들처럼 예쁜 게 아니고 그 옷은 어떤 목적성이 있는 거야 어른 간지를 낸다라는 측면에 그 옷에 그런 기능이 있는 거야 맞아요 그 옷 자체가 예쁘다고 보긴 힘들어요 아까 앞에 설명한 어른 냄새를 낼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그래서 기능성 옷이라고 진짜 예뻐서 입는다기보다는 우리때도 돼도 안는 유행템들 많았죠 그런 거 많았어요 그런 거 많았어 어른들이 볼 땐 저게 뭔가 싶은 것들이 있었어 그런 거다 제가 느낄 때는 진짜 요즘에 10대 친구들도 정말 트렌디하게 옷을 잘 입어요 20대 못지않게 근데 그 옷은 이상하게 많이 입더라는 거야 이해했어 어우 나 이해했어 나 이제 MG들에게 한 걸음 다가섰어 나 이제 완전히 이해해버렸잖아 오케이 오케이 로카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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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했어 그런 그런 것이다 로카티는 세대 간의 어떤 격을 좁히는 토크 우리가 이렇게 의미 부여하는 게 얼마나 웃길까 그냥 있는 건데요 아 그냥 입는다고요 그냥 아 그냥 입는다고요 아저씨 뭐가 그렇게 궁금한데요 아니 그래도 얘들아 이게 아저씨를 생각할 때는 이게 그냥 입는다고요 그냥 아 이래서 말이 안 통한다니까 오케이 오케이 아저씨 그만 갈게 이유를 찾으려는 행위는 이미 세대 차이가 발생했다는 거죠 맞아 이게 정답이야 왜가 발생하면 난 주류가 아닌 거야 벌써 왜 그 옷 웨이버 그런 음악 왜 들어 그런 게 왜 유행이야 아니 이게 벌써 가는 거예요 앱 다운로드 수가 유튜브보다 틱톡이 더 많은 거 알죠 나는 틱톡 감성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틱톡이 전 세계 다운로드 1위예요 그건 무슨 말이야 나는 주류가 아니란 얘기야 이제 내가 그걸 이해하고 말고는 중요한 게 아니지 그냥 그게 1등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로카티 웨이버요 그냥요 그니까 참 나는 그냥 언젠가 물어보고 싶었어 그냥 좀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고딩 아들 데리고 와서 보여주니까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드 보면서 아무 생각 없는데 하고 갔어요 엄마 이상한 유튜브 좀 보지마 아 진짜 엄마 머리 집게 왜 다 똑같은 걸로 하고 다니는지 물어봐 주시면 안 될까요 다 똑같은 그 집게 그게 이쁨? 그냥 그냥 집는 거예요 이 얘기 다시 시작하면 이야기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냥 그냥 하는 겁니다 이유가 없다니까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도 솔직히 궁금한데 이유 없어요 아니 디자인 다양한 거 많은데 왜 똑같냐고 그냥 똑같은 거 틱톡을 왜 하는지 틱톡을 왜 하는지 로카티를 왜 입는지 집게피는 왜 똑같은 걸 머리에 하는지 묻지마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막 몸이 뻐근하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그냥 그냥 그렇다 아 너무 웃기네 그냥 그렇다 그냥 그냥 그런 거예요 뭐라 fase1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